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에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신기한 빛처럼 그 언제서부터인가 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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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는 이 길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가야만 하는지 여러 갈래 길죠 만약에 이 길이 내가 걸어가고 있네 돌아서 갈 수밖에 없는 꼬부라진 길 일지라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